건강한 먹거리가 필수인 임산부와 아기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배송됩니다. 오늘의 강서띵동,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란 임산부와 아이에게 건강한 환경에서 길러낸 좋은 먹거리를 배송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임산부라면 본인부담금 20%만 결제하고 12개월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친환경 인증을 거친 건강한 농산물을 집으로 직접 배송시킬 수 있으니 참 편리하고도 기분 좋은 정책이죠. 강서구에 살고 계신 산무와 임산부님들,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셨다면 서울 농부 포털로 접속해주세요.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확인 후 연락을 드립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월 2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6만원 이하로 주문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품목을 직접 골라 주문하는 선택형, 완성된 꾸러미를 선택할 수 있는 완성형, 한 번에 3에서 6개월치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별도 주문 없이 배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하는 점 첫째, 이번 사업은 선착순 마감이니 서둘러 주시고요. 둘째, 2020년 지원금은 2021년으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로 연락주세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셔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몸에 좋은 농산물 많이 드시고 임산부와 아기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청 강서띵동이었습니다. 땡동이었습니다.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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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